자 다음 곡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곡이 뭔데요? 다음 곡은 블랙핑크님들의 Don't Know What To Do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곡은 블랙핑크님들의 Don'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이제 그런 내가 안쓰러워 아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Don'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하찮은 이 곳에 홀로 남아 그려운 내 기억은군 한 번 더 뭐라고? 한 번 더 뭐라고? 좀 더 뭐라고? 잠깐 어땠던 한 사람들처럼 안녕 우린 아니었던 만큼은 혹시라도 정화 더 울릴까 봐 그 한기들 하는 내가 미워 자꾸 또 닦아버리는 시계 소리가 유난히 거슬려 너머의 전기고 있지만 Don'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이런 내 맘 고래 들킨가 봐 그려본 내 입술음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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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날에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버텨기만 해 넌 어떻게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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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다음 곡 진행하기 전에 저희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공연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조금씩만 더 다가와 주실까요? 앞으로 앞으로. 네. 뒤에 통행이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만 더 다가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곡 이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뭘까요? 헬리코터 헬리코터요? CAC의 헬리코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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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속 다 자유롭게 I want it more I want it more 한 미래밖에 I get your get boy chance 기쁜 너만 nobody's ever been Now let me show you a shiny road I spit it up 전의 기능이 비었네 내 심장은 온통 never stop 더 높이 오르고 늘 궁금했던 하늘까지 yeah 계속 가 계속 가 yeah 기다려오는 기다려오는 생각은 어디 멀리 반짝이 shine 몰래 전 대지 sign 가쁘도록 뜨겁게 I call it a helicopter Then I make hell and I'm not gonna take up I go up Helicopter never give up Like a pilot 내게 물아질 바람 속 danger You walk 가득 내게 손질 tear my side Helicopter never give up I'm not a pilot of you I'm not a pilot of you I'm not a pilot of you 좋아요 좋아요 지금 더워가지고 다들 힘이 빠져가지고 아 좋아요 좋아요 살짝 살짝 신나셨어요? 네 하하하하 여기 1절까지는 저희가 3명이서 맞춰놔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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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전에 갑자기 화이팅 신나다라고요 자 다음 곡 이 신나는 분위기 이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님들의 Kits Let's go 아이브님들의 Kits 아이브님들의 Kits 아이브님들의 Kits It's our time 우린 달라 특별한 게 좋아 Oh what a good time 난 잘 살아 내 걱정 낭비야 네가 보낸 뒤에 말을 못났을 못났을 답이 없는 게 답이야 That's my style OOTD 하나까지 완전 우리답지 My favorite things 드렁터트렁 점점 싫은 내게 지마 난 생겨먹은 대로 사다네 내가 뭘 더 버리 That's my style That's my style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지금까지 한정없는 Custom Fits 올려대는 나의 피드 I like it 눌린듯이 밀러 모두 I like it 내가 추는 춤을 다들 따라줘 내일 너의 알고리즘 매일 안타 도대체 말수 없이 올라 미친 sport 그 누구도 예상 못해 나의 KISS! KISS!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우리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우리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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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좋아하는 노래 저희 살짝 춤 고르게 저희 입을 할까요? 자, 다음 곡 가기 전에 저희 마지막으로 팀 소개 한 번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50분에 저희가 끝을 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팀 소개 한 번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요 자, 어 드디어 6명 만던 채 와, 얼마나 많으세요? 저희는 여성대의 댄스 팀 얼로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허? 이거 밖에 안 나온다고요? 반갑습니다 예예예예 좋아요 좋아요 저희 지금 6시부터 8시까지 버스킹 진행하고 있는 댄스 팀 얼로어라고 하고요 저희 얼로어 인스타랑 유튜브 저쪽에 보시면 팻말에 쓰여 있으니까요 저희 구독, 좋아요, 팔로우 해주시면서 앞으로 저희 활동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 있는 이 박스는요 팁박스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 공연 때 소소하게 팁을 받고 있어요 이 다른데에 쓰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마시는 물, 음료, 아유 감사합니다 마시는 물, 음료, 연습실비, 앰프 대화비 등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너네 공항 열심히 한다, 너네 공항 재밌다, 잘한다 고생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천원짜리, 오천원짜리, 만원짜리, 오만원짜리 상관없이 너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조금씩이라도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더운 날에 공연하는 저희 일용할 양식이 되니깐요 조금씩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더 있으실까요? 넌 멀어서 나는 못 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다가와서 받도록 할게요 더 있으실까요? 오케이 없는 걸로 하고요 이제 단체 곡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단체 곡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두 곡은요 아이브님들 곡이죠? 애프터 라이크 그리고 아이에 두 곡 연달아서 쭉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 마지막에 같이 호응 해주시니까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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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